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이터하기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릴텐데요. 다이터하기에 이번주에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주에 이렇게 조금 몇개 정도 남는 아이들 다 같이 모아서 이번주에 오시는 방문 손님 고객님들한테는 50% 할인을 해드리고요. 택배 고객님들한테는 30%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있는 아이들은 30% 하면 많이 착하죠. 그리고 방문은 50% 합니다. 그래서 이번주에는 거의 서비스로도 이렇게 조금씩 남아져 있는 아이들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시고 또 맘에 들었던 아이들 30% 50% 하면 엄청 가격 착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씩 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엘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많이 칭수도 많이 있으면서 이 정도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얼굴이 큰아이가 있고요. 이거는 얼굴이 조금 작은 아이들이 촘촘하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은 작아죠. 엘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서 풀분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은 많이 제가 봐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8cm 풀분에 있는 아이는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까멜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까멜리아는 이 10cm나 아니면 조금 더 풀분에 25,000원에 거의 공식적인 가격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가 30% 받으시면 가격 착하고요. 방문을 하시게 되면 50% 엄청 가격 착하죠. 여기 두수도 많고요. 조금 더 굳혀지면 동글동글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만이라도 워낙에 가격이 착해졌잖아요. 정말 만원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가격인데 9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많이 굳혀진 아이고요. 세포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두로 돼 있으니까 조금 작죠. 세포트나 맞아 있어요. 이게 가격 만원 하니까 30% 받으시든가 오셔서 50% 받으셔도 됩니다. 콜로라타 가격 4,000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런 아이들 이렇게 굳혀지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2,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택배는 그 대신 30% 하고요. 미국 블루라이트 이거는 네온 나이트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죠. 미국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2만 3,000원 하고요. 목대는 굳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적신군생으로 해서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거가 봉우리가 조금 다르게 형성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네온 나이트보다는 입장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봉우리 형성을 살짝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2만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흑사금도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올금은 색감이 예쁩니다. 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미스진도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것도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요거 미스진 물드니까 이렇게 예쁩니다. 블랙 캐시미어 철화 가격은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약간은 지금은 이제 송악가루가 살짝 있기 때문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은 덜 나지만은 요 아이들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이죠. 철화 2만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리가 요것도 군생으로 3두, 4두 군생으로 해서 7,000원 하거든요. 요거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요렇게 얼굴 큽니다. 그래서 굳혀져도 얼굴이 어느 정도 남아져 있겠죠. 7,000원에서 요것도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화이트 엔젤도 정말 가격 착하게 나왔잖아요. 요게 10cm 풀분에서 많이 굳혀진 이거든요. 4두, 이거는 5두까지도 있습니다. 2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요것도 5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가 이거는 4두인가요? 안에 자국 하나 있는 것 같아요. 5두인데요. 요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만원에서 할인받아보세요. 요런거는 이제 14,000원 하는거죠. 30% 택배. 그렇지 않으면 만원합니다. 너무너무 다 착한 가격으로 또 할인을 해주셨고요. 어큐핑크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큰 모주에서 자국들은 요렇게 나와져 있어요. 요것도 굳혀보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요렇게 이제 요게 미스진, 미스진보다는 색감은 좀 핑크색으로 더 연하지만은 요런 식으로 다글다글하게 또 풍풍하게 굳혀지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큐핑크도 요게 16cm나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세포트가 있고요. 썬노즈라고 요거 외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요거 입장, 아린 입장 요렇게 또 제거를 해서 요게 해서 다둥이를 뿌린다. 그러면 요 아이들도 요 많이 또 자국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썬노즈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러드 체리가 요렇게 세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너무너무 예쁘죠. 요런 여름에 잠자로 가면은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고요. 색감은 정말 체리 색감으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8,000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골든 세두도 요렇게 9cm 풀분에서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사두 예쁘죠. 사두도 있는데 요게 네포트 남아져 있어요. 2만원에서 요 아이들도 할인받아보세요. 너무너무 다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요게 지금 핑크 마녀가 한포트 남아져 있네요. 철화, 철화. 철화가 2만 5천원에서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착합니다. 철화는 요렇게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루비샤인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입장수도 많이 있구요. 요정도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더 통통하게 굳혀지면 훨씬 예쁘죠. 요게 만원해서 사림받으시면 훨씬 착하고요. 하월야는 자구들은 또 많이 품어주잖아요. 요게 9cm 풀분에서 외드로 있는 아이들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애슐리 가격은 2만 8천원에 있습니다. 요게 18cm 풀분에서 요 정말 또 진무습이 정말 예쁘게 불이 드는 아이들이죠. 굳혀진 아이들은 인기가 많았었던 아이들이에요. 지금은 성장을 하면서 얼굴은 살짝 펴져 있는 모습이구요. 애슐리도 요게서 맘에 품어보고 싶으셨는데 몸값이 있었다 그러면 요 아이들도 할인받아서 한번 키워보시구요. 핑크페퍼도 항상 2만원에 요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리죠. 요 아이가 3두도 있구요. 4두도 있구요. 더 분질을 해서 두수도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 아이들도 이제 굳혀야 되겠죠. 굳혀지는 과정이에요.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파연협 농기시마도 5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2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5두로 전체적으로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세포트가 있구요. 수연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수연도 요렇게. 생얼 요게 프릴 수연처럼 얼굴이 큰 아이들이에요. 18cm 풀분해서 요정도 둘 수 있어요. 요렇게 이제 얼굴이 크기 때문에 요 아이들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그리고 일단은 입장이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2만원에 소개해드리구요. 환협 홍사 철화가 요 아이들이 조금 귀에서 몸값이 있는 아이들인데요. 철화가 있습니다. 생얼 입고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이구요. 요것도 요 9cm 필분해서 두포트. 형태는 조금 달라요. 요 아이들도 3만원 하니까 요게 오시게 되면은 훨씬 가격 착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택배는 30% 할인받아서 착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그미도 3만원에 소개를 해드려야죠. 요거 한포트 있습니다. 자구는 밑에서 이렇게 더 품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키우다 보면 군생으로 더 훨씬 예쁜 모습을 할 것 같아요. 요게 자구가 5, 6개는 밑으로 한 단이 나와져 있는 모습이구요. 요거는 이제 또 애원염 속 아이들 중에서 조금 살짝 다르게 요렇게 또 안쪽으로 말고 있는 모습을 합니다. 너무 예쁘죠. 색감 정말 예쁩니다. 허그미라는 아이예요. 3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써니즈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18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두스는 요렇게 많이 있구요. 묵은 둥이에요. 묵어진 아이들이고. 요 아이들은 분갈이 하셔서 가을에 겨울에 물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클의 용도 가격은 7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요 아이들은 이제 물은 좀 빠졌죠. 가을에 물이 들겠죠. 크레용 군생으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아이들인데 외두로 나오면서 7천원에 나와있어요. 이렇게 다섯 포트 남아져 있구요. 몽슈슈 변인데요. 가격은 1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렇게. 변이는 또 그동안에 꾸준히 소개를 해드렸죠. 변이는 목대는 요렇게 목대가 있구요. 통통하게 이렇게 굳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만원 할인 받으시면 착합니다. 멜로망스 가격 5천원. 5천원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가 5천원 인데요. 할인 받으시면 정말 대박 가격 착한 아이들이 됩니다. 네드벨벳 가격은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기본 풀분에 있는데요. 일단은 요 아이들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분지를 해서 두수는 늘어나는데 일단은 분지하는 모습이 싫다 그러시면 요 아이들은 외두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나나 후꾸미니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센티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바블바글하게 두수가 많은 아이가 있구요. 목등이죠. 목지라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물도 많이 들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합니다. 항상 소개해드려도 더 예쁜 모습이 있고 좀 그런데 요 아이들이 참 예쁜 모습을 합니다. 12,000원에 이렇게 있구요. 한엽 멜리 오디스라는 아이가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도 요즘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외두로 되어져 있구요. 요거는 꽃대겠죠. 요것도 꽃대일까요. 요렇게 환엽이라서 입장이 넓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살짝 불은 빠졌겠죠. 요것도 겨울에 물들면은 더 매력적인 색감이 되는데 일단은 환엽이라 입장이 넓고 얼굴도 외두로 되어져 있어서 커서 아주 좋습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멜로우 옐로우도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통통하게 입장이 오래 묵어지면서 입장이 통통해졌거든요. 삼두우가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7,000원 하구요. 피치스 앵크림 가격은 8,000원에 있습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요렇게 얼굴이 5,0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000원 6,000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얼굴 요렇게 너무너무 예쁘죠. 분갈이 해놓으면은 요 아이들 얼굴이 더 커지면서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요 아이들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초형 가격은 8,000원에 요게 아가까지 나오니까 5,0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두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마디바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도로 되어져 있구요. 많이 굳혀지면서 충수도 이정도 됩니다. 색감이 아주 예쁜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요.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베어스톤도 예전 다육이죠. 요 아이들이. 예전에 나왔던 아이들이고 무거지면 빨갛게 물 들거든요. 이게 1,000원 합니다. 외도로 되어져 있구요. 묵둥이 있거든요. 1,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패러독스 철화인데요. 요 10cm 필분에서 요렇게 넘치는 아이들이에요. 철화가 이렇게 넘치는 아이들.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구요. 가격은 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논자니가 요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또 자리를 잡았죠. 요거가 이제 가을에 돼야 요 아이들이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요렇게 두수도 아주 많아요. 요거 18cm 필분에서 요렇게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요렇게 되어있어요. 약간은 얼굴이 작은 아이들도 있고 더 두수가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1,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합니다. 섹시키니 요 아이들도 무거진 아이들이에요. 무거지면서 손톱도 아주 멋있게 되어져 있거든요. 외도로 되어져 있는데요. 무거지면서 손톱이랑 다인이 너무너무 진하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12,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 착하구요. 디커벌이 철화인데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요것도 요 아이들도 색은 지금은 다 빠졌네요. 겨울에는 색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들인데 색이 빠졌구요.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2로 되어져 있어요. 요게 많이 굳혀지면서 충수도 많이 있구요. 요게 이제 조금 더 통통하게 굳혀지면은 요 아이들도 색감은 물 들으니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이런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안다미르 가격은 2만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요거는 오드팔두, 구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만 3,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이것도 할인받으시면 이런 아이들은 할인받으시면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착하지요. 아쿠아리스 가격은 2만원에 요거. 오래전에 요 아이들은 요렇게 밑에서 적심을 해서 두수를 많이 만들어진 아이들이거든요. 오두, 오두, 거의, 오두로 되어져 있네요. 묵둥이에요. 얼굴이 작게 이제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인데 2만원에 요렇게 세프트가 있습니다. 아이보리 가격은 만원에 요 아이들 있어요. 자구는 요렇게 품어주고 있어요. 만원하니까 할인받으시면 착하죠. 요게 키우다보면 요 아이들은 자구는 더 품어주더라구요. 요렇게 두 포트가 하나 맞어 있구요. 러브 애플 가격은 15,000원에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칭수도 이렇게 많이 있구요.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들은 묵어지면서 얼굴 형태는 예쁘게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지금도 붉은 톤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2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둘프가 요 아이들은 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외두가 가격은 적혀져 있지는 않네요. 요렇게 외두로 되어진 아이가 있구요. 자영철화가 있는데요. 15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쌩얼하고 요 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요 자영철화도 항상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는 이제 조금 덜 묵어진 아이지만은 자영철화가 요 아이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색감 예쁘게 묵어져요. 요게 이제 통통하게 굳혀지고 바디 색감 전체적으로 조금 아이보리 색감으로 바뀌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요렇게 세포트가 있어요. 지금은 성장을 하면서 엄청 소복합니다. 15cm에서 아주 넘치게 있어요.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환여 블랙 밍크도 요 아이들 참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잖아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은 18,000원이구요. 조금 겨울에 색감이 더 진해지면 요 아이들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샤론 수툰도 이렇게 큰아이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20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4만원에 요 아이도 소개를 해드리구요. 웨딩드레스도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이렇게 묵어진 아이들 완전히 묵뚱이죠. 목대가 이렇게 두껍게 묵어진 아이구요. 핑크 프리스티도 이렇게 오샤시하게 예쁜 아이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앨리스도 요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노제트 크면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오늘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이게 가격은 적혀져 있지 않아서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전품목 다 50% 할인을 해드리기 때문에 오셔서 또 맘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고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철화가 몸값이 있는 아이들 먼노도 많이 있구요. 몸값이 있는 아이들은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많이 이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큰 캐비어 같은 경우에는 4만원에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요 아이들이 통통하게 굳혀졌을 때는 색감 정말 고급스럽게 예쁘게 굳혀지는 아이들이죠. 대비철화도 이렇게 큰 얼굴 20cm 풀분 요거는 18cm 풀분이니까요. 정말 큽니다. 얼굴이 이렇게 정말 대비철화로서 정말 이렇게 목등이가 요렇게 소독하게 되어진 아이도 있어요. 가격이 적혀져 있진 않는데요. 핑크 플루라도 가격은 2만원에 있는데요. 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주스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물들면 훨씬 더 예뻐요. 요건 얼굴이 크니까 살짝 덜 있구요. 오렌지 에보니 같은 경우에도 완전 대품이죠. 얼굴도 10도도 넘지만은 일단 무거워진 아이들이에요. 요기에서 조금만 더 물들면 오렌지빛으로 정말 예쁜 아이들인데 요게 5만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이에요. 요기 지름으로 하면은 한 25cm 뭐 27cm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요런 아이들 방문을 하시게 되면 훨씬 가격 착하구요. 핑크 플루라 철화 같은 경우에도 철화가 많지가 않아서 요렇게 대품으로 그것도 조금만 것도 아니고 완전 대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값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할인을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원술로 금도 요 아이들이 지금은 물은 조금 빠졌죠. 금으로 다 하나하나 전부 다 금으로 다 되어져 있어요. 노제트 전체적으로 금으로 되어져 있고 요렇게 큰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은 살짝 있죠. 12만원에 있구요. 아마릴레 대품도 요거 3도도 있구요. 5도도 있어요. 요런 아이들도 4만원에 있구요. 노사로와 대품이죠. 요 아이들이 노사로와 대품이 엄청납니다. 철화에요. 생얼도 얼굴도 크고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금지막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요즘 노사로와도 조금은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도 할인받으시면 훨씬 가격을 착할 것 같구요. 라핀의 철화도 이렇게 대품으로 되어진 아이가 있구요. 화이트 앤젤도 착한아이 소개를 해드렸죠. 요게 이제 18cm 풀분에서 얼굴이 크게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층수도 많죠.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플라멩고도 가격은 4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2만원 하는 아이들은 일단은 불티나죠. 요렇게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으니까 조금 남아 아이가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6두로 되어져 있구요. 4만원 하구요. 화이트 앤젤도 이거 대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5만원에 되어져 있으니까 보시면 더 신인 가격은 착할 것 같구요. 홍등 가격 2만 5천원에 이런 대품이 있습니다. 왕대품이죠. 이렇게 홍등으로서 충수도 아주 많이 있구요. 2두로 되어져 있어요. 2만 5천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킨니핑키인데요. 가격은 2만 5천원에 3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 크거든요. 요게 프릴도 있으면서 하나하나 다 잡혀져 있어요. 요게 이제 완전히 굳혀져서 핑크색으로 물리니까 너무 예쁘더라구요. 4두로도 되어져 있습니다. 프리물이 3두가 있습니다. 2만 5천원에 있어요. 할인받으시면 착하겠죠. 요런 3두가 그렇게 흔하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예쁜 3두 2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베르테르 가격은 1만 5천원에 있습니다. 10cm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4두로 되어져 있어요. 4두가 이렇게 예쁘게 100분을 올리고 완전히 묵둥입니다. 15,000원 하고요. 에일린도 요게 15cm 풀분에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많이 굳혀진 아이저 15,000원에 요아이도 1포트가 하나 맞아있습니다. 슈가 베이비 15,000원 합니다. 요게 10cm 풀분에서 얼굴은 충수로 이렇게 많구요. 얼굴도 큽니다. 두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안쪽에서는 자구는 많이 예쁘죠. 요게 빨갛게 물들면 요 수형도 예쁠 것 같아요. 15,000원에 요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구요. 붉은 별이 만원 합니다. 요거는 색감이 정말 요런 빨간색 하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티지 하고도 조금 다른 빨간색을 품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두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매직잼 골드철화도 요렇게 두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렇게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브라이언 노즈 철화인데요. 가격은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목대 보면 묵퉁이예요. 무거워진 아이들이거든요. 생울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포트가 있습니다. 올리비아 금 대품 얼굴 엄청 많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요거가 전부 다 있습니다. 금 너무 예쁘죠. 3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하거든요. 생울하고 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금도 많이 섞여져 있고 대품 이랍니다. 노즈는 이렇게 삼두가 가격 만원 합니다. 만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노조로서는 너무 가격 착하죠. 요거 지금은 물은 살짝 빠졌으니까 요아이 가을에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홍포도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오드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10cm나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베카시즈 철화인데요. 요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은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훨씬 더 예쁘죠. 이렇게 조금은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요아이들은 조금 더 굳혀진 아이들 같고 이렇게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불꽃 여왕도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10cm 풀분에서 두수는 많은데 요아이들도 안쪽에서 보니까 자구는 더 품어주고 있고요. 아델 군생 인데요. 요거 한포트가 있습니다. 두수는 뭐 10도 이상으로 되어져있는데 일단은 요것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붙여주면 아델도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쁩니다. 한포트 남아져있네요. 해오름 요것도 2만5천원에 이렇게 두포트가 남아져있어요. 요거는 얼굴 크게 이렇게 되어져있고요. 요거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노숙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확인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고요. 오셔서 주문하실 때는 눈으로 직접 비바칠레가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왔어요. 비바칠레 가격 아이들 이렇게 꽃대가 많이 나와있는데요. 세포트가 남아져있거든요. 가격은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풀은 저도 꽃대는 안봤는데 요게 비바칠레 노제트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꽃은 그렇게 피지 않을까 비슷한 그런 꽃을 필 것 같아요. 꽃도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10cm 풀분에서 1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신도 요아이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있고요. 요거 굳혀지면 색감은 정말 예뻐요. 캐비어나 아니면 뭐 이런 아이들처럼 색감은 정말 예쁜 아이들입니다. 바디바가 요렇게 삼두로 되어져있어요. 요아이들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보실 수도 있고요. 요게 조금 더 프릴이 더 묵어지면 생기겠죠.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노블레드도 수입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런 아이들은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있으면서 굳혀진 아이들이거든요. 12,000원에 12,000원에 들어져있는데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이거는 분갈이 해주시면서 요거는 다 잘려내면 얼굴은 더 커지고 요아이들도 살짝 물이 빠지기 때문에 가을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돌아오는 가을에 더 예쁘게 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나 후쿠미니도 이렇게 대품들이 있어요. 나나 후쿠미니 대품 성장을 하면서 얼굴이 커진 아이들도 있고요. 자구들도 생기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갈이가 안된 아이들 15cm 필분에서 모주에서 빙글러서 나온 아이들 이렇게 되어져있고요. 분갈이를 하면서 성장을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패트리시아도 가격은 12,000원에 3두로 되어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트리크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있습니다. 층수도 많고 무거워진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빨갛게 또 진한 색감으로 피멍으로 물까지 들면 너무너무 예뻐요. 파트리크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착하고요. 풍등은 가격 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층수도 많이 있구요. 기본 풀분에 들어져있는 아이들이에요. 요게는 자구도 나오네요. 이렇게 세포트가 있구요. 다이아몬드 베라인데요. 오 대박 요 아이들이 엄청 층수도 많으면서 통통하게 굳혀져있어요. 너무너무 고급스럽죠. 요 아이들은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럽습니다. 다이아몬드 베라 15,000원에서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하죠. 이렇게 통통하게 되어져있습니다. 예쁘죠. 요 아이들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아르티오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자구를 품어주네요. 요 아이들도 물드니까 예쁘더라구요. 펄감도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좀 노릇스름하게 물이 들으니까 예쁘고 요게 끝내인 쪽으로 조금 특징적으로 약간은 요렇게 들어가져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입장 요기 끝모양도 살짝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르티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이렇게 먼노도 이두로 묵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먼노가 엄청 대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할인받으시면 엄청 가격 착합니다. 아메스트로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정말 빨갛고 예쁘게 아이들 있는 아이들이구요. 프리모리 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구요. 파차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오 요 아이 좀 보세요. 삼두 까지도 바뀌었어요. 오 요 아이들이 분질을 하거나 아니면 자구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두수는 생기고 있네요. 자연 자구가 생기고 있어요. 만원 소개를 해드리구요. 순정도 외두로 하나 남아져 있어요. 순정이 만원 에 있구요. 폴리도니스 라는 아이도 가격은 12,000원 에 한 포트 남아져 있구요. 스페셜 먼디 가격은 15,000원 에 세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스페셜 먼디 먼디 는 이제 가을 되야 이렇게 물이 들겠죠. 손톱도 아주 멋지게 되어져 있구요. 뱀파이어도 요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많이 무거지면서 층수도 많이 생겼구요. 화이트 소울도 가격은 만원 에 있습니다. 층수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통하게 붙여져 있어요. 만원 에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내듯한 가격은 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15cm 풀분 에서 4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만 해도 조금 가격이 착하던데 4두는 조금 더 문값 있게 나왔더라구요. 15cm 풀분 에서 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미니 고사홍 철화도 요아이 철화 하고 생얼 하고 같이 있어요. 요렇게 이제 요아이들도 가을에 물이 들겠죠. 만 오천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후레 후레뉴도 요아이들 한번 보세요. 1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구요. 요정도면 뭐 많이 굳혀졌죠. 많이 통통해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10cm 풀분 에서 3포트 가 남아져 있습니다. 1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화이트 로즈 가격은 2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6두로 되어져 있구요. 요거는 11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얼굴이 작죠. 그리고 요거는 5두로 되어져 있는데 확실히 얼굴 크죠. 그래서 요렇게 4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 2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에일린 가격은 10,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구도 많이 나오구요. 9cm 풀분 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구요. 벨라도 나 가격은 12,000원 에 있습니다. 5두로 되어져 있구요. 요거는 6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굳혀지면서 입장이 동글동글 해졌죠. 요게 10cm 풀분 에 있구요. 요아이들도 가을에 물드는 거를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구요. 원종 카시즈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자구가 또 나오네요. 4두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굳혀져서 동글동글 하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요거는 3두로 되어져 있구요. 이렇게 2포트 남아져 있는데 2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슈가 젤리 가격은 요아이들이 15,000원 에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분갈이 해서 자리 잡아야 더 고급스럽게 통통 해지겠죠. 요아이가 이렇게 통통하게 더 노란색 감으로 물들어서 팔감이 있으면 훨씬 더 예쁩니다. 15,000원 하구요. 샤몽 가격은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요정도는 좀 굳혀졌구요. 요정도는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샤몽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데요. 가격은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외두로 일단 되어져 있구요. 층수도 많으면서 9cm 필분 에서 요렇게 노제트가 예쁜 아이들 있습니다. 요거는 투수가 조금 더 생겼는데요. 이두 본질을 해서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4포트 남아져 있구요. 체스타도 많이 물들었죠. 요기 자구들은 더 많이 번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자구들은 더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보니까 요렇게 한번 볼게요. 요것도 자연 자구 인지 이렇게 자구 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심은 잘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적심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스타 가격 7,000원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제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흑진주 가격은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3두로 되어져 있구요. 아이들도 성장을 하면서 색감은 조금 조금 빠지니까 이렇게 살짝 얼룩덜룩 하게 있습니다. 물들면 진한 색감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3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네드 환타지아 정상 가격 착하게 나왔죠. 네드 환타지아 는 자구가 나와서 더 많은 아이의 5두로 이렇게 있어요. 아이들 가격 12,000원 하니까 정말 할인받으시면 말도 안 가격 착하게 네드 환타지아 로서는 정말 착한 가격으로 있습니다. 넘버원 가격은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기본 풀분 에서 지금 가득 넘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갈 해놓으면 훨씬 더 자리 잡으면 예쁘겠죠. 12,000원 하고요. 플라멩고가 가격은 2만원 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9cm 풀분 에 있구요. 요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구를 또 품어주기도 하네요. 많이 굳혀지면서 빨간 톤으로 나와져 있어요. 2만원 하고요. 아방 가루드도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거 15,000원 에 한 포트 있구요. 다크아이스도 15,000원 에 한 포트가 있습니다. 색은 뭐 성장점에서 살짝 빠진 듯 하는데 이 색감도 예쁜 것 같아요. 10cm 풀분 에 4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15,000원 하고요. 푸시케 가격은 만원 에 있습니다. 요게 두수가 6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렇게 두프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10cm 풀분 에 들어져 있거든요. 정말 가격 착하죠. 요런 군생 을 만원만 해도 가격이 착한데 여기서 활용 받으시면 너무너무 착 합니다. 흑 장미 가격은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삼두로 요것도 한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구요. 월금은 가격은 요아이들이 2만5천원 하는데요. 요것도 한포트 가 남아져 있거든요. 요기에서 자연자구들은 요렇게 더 품어주고 있습니다. 요게 더 두수는 많이 있어요. 월금 가격 2만5천원 에 요것도 이제 가을에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제스타 요아이는 가격은 10cm 필분 에 들어져 있구요. 요거는 가격 8천원 8천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착하구요. 벨타나 가격은 2만원 에 있습니다. 투수는 요렇게 팔뚜 팔뚜나 구두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풍성하죠. 또랗게 물드는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투수는 팔뚜 정도 나옵니다. 12cm 필분 에 들어져 있구요. 2만원 에 두포트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거의 2만원 하죠. 15cm 필분 에 들어져 있구요. 두수는 요아이들도 팔뚜 정도 나옵니다. 두수는 조금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아요. 요거 모주에서 빙 들러서 자구 가 또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얼굴이 좀 크면서 7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미스타 가 이렇게 2만원 짜리는 두부트가 남아져 있구요. 블랙스 의완 15cm 풀분 4두로 되어져 있구요. 3두도 있어요.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모르타 이것도 12cm 풀분 에 들어져 있습니다. 두수 이렇게 층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노제트 다 굳혀져 너무너무 예뻐요. 1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요거는 7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12cm 풀분 에 있구요. 아미스타 가격은 만원 에 있습니다. 요거 4두로 되어져 있어요. 15cm 풀분 하고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요게 만원 가격 차이는 확실히 있죠. 4두로 되어져 있구요. 9cm 풀분 있는 아이들이구요. 두들프 가 요게 지금 4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기 자구 하나 더 있거든요. 사두 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요것도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들프 그래서 요게 자구들이 크면 훨씬 멋진 군생 되겠지요.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백봉철화도 요 아이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요기 살짝 생얼이 있고 철화가 다 엮여져 있는데요. 백봉철화 옷 너무 괜찮은데요. 이거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10cm 풀분 에서 넘치는 아이예요.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더스티 로즈도 12,000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 에 있는데요. 얼굴 삶 도 예쁘게 되어져 있구요. 요거는 사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스 가격은 요 아이가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기본풀분 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사두로 되어진 아이들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별의 눈물도 요 아이들은 다 묵둥 이에요. 복지라 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거든요. 별의 눈물 얼굴 조금씩은 꽃이 진 아이들도 있는데 꽃이 이렇게 핍니다. 보이시죠?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베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8,000원 에 3,000 로 되어져 있는데 8,000원 합니다.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에이핑크도 가격은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도 크면서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아이에 몇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 가격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마블 금도 요 아이들은 마블 금보다는 꼭 늘리시나를 더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마블 금 요렇게 돌기가 다 올라와져 있구요. 예뻐요. 기본 풀분 에서 요 아이들 자구 는 품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외두 가격은 3,000원 합니다. 요 아이들도 전부 다 활용 해드립니다. 플로리 디 티도 9cm 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요. 가격 6,000원 합니다. 두수 는 분질 해서 더 많은 아이가 있구요. 이두도 있습니다.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발송을 해드리구요. 카트 라인도 가격은 외두나 이두 가 있는데요. 이두 얼굴은 작지요. 외두 에 비해서 얼굴은 작은데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야 되겠죠. 이두 하고 외두 있습니다. 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스타리언도 가격은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게 기본 풀분 에서 요렇게 얼굴 크게 되어져 있어요. 5,000원 하고요. 원종 캔디도 기본풀분 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구요. 요 아이들 아마도 크게 키워보면 조금은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엔젤 군생도 가격은 요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이게 엔젤 군생인데요. 두수는 이렇게 조금씩은 더 나와주고 있구요. 7,000원 에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빨갛게 물드는 더 많이 있는 아이들도 있구요. 삼두도 있어요. 매니큐어 있구요. 부케가 가격은 8,000원 에 2,000원 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독일 샴페인 3,000원 에 소개를 해드렸죠. 이것도 이렇게 2,000원 에 3,000원 에 이런 아이들 남아져 있네요.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레드 쿤도 요 아이들 3,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기본풀분에 들어져있구요. 외도로 되어져있네요. 베르테르 가격 요 아이들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5,000원 되어져있어요. 5,000원 3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히아리나도 요 아이들도 묵어지면서 이런 모습인데 지금은 물이 살짝 빠진 듯 합니다. 요 아이들도 가을에 물이 들겠죠. 3,000원 되어져있어요. 충수도 엄청 많구요. 완전 묵등이거든요. 핑크색으로 올빙크로 물이 듭니다. 요게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몽시리도 2두로 되어져있는데요. 가격은 8,000원 에 2두가 8,000원 에 있습니다. SP 가격 5,000원 에 요 아이들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빨갛게 물이 들어요. 약화는 네드 크라우스 생얼처럼 그런 느낌도 살짝 있구요. 조이 군생도 가격은 2두가 되어져있는데요. 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포레쉬 가격 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데요. 5두도 있고요. 3두도 있습니다. 라이프티그라도 군생으로 되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9cm 풀분에 들어져있구요. 가격은 15,000원 에 있습니다.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구요. 빠인노즈도 요 아이들 묵등이가 있어요.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어요.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핑크 팅커벨 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들은 그냥 팅커벨 하고는 살짝 다르죠. 핑크색으로 이렇게 진하게 물이 듭니다.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있는데 다사두로 되어져있구요. 가격은 15,000원 에 있습니다. 샤를로즈 가격은 5,000원 에 있습니다. 이렇게 5,000원 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있는 아이들이구요. 화이트팜 2두로 되어져있는데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구요. 꽤 크죠. 얼굴 크면서 이렇게 층수도 많이 있구요. 스노우 샤워라는 아예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삼두로 다 삼두로 되어져있구요. 무거지면서 너무너무 예쁘구요. 체리 섀도우 삼두 가 포트가 남아져있어요. 15,000원 하고요. 미파도 묵등 이죠. 자구는 이렇게 좀 품어주네요. 15,000원 에 있는데요.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누비도 나도 묵등 가 있어요. 삼두로 되어져있는데 가격은 2만원 에 있습니다. 클린핑크도 요 아이가 외두로 하나로 되어져있는데 얼굴 꽤 크죠. 층수도 많네요. 5,000원 에 요 아이도 한 포트가 있습니다. 페어르킨 도 삼두로 되어져있는데 기본 풀분 에 있어요. 많이 무거워진 아이죠. 그것도 만원 에 한 포트가 있습니다. 아르케인도 요게 지금 오드로 되어져있는데 18,000원 합니다. 하나 있구요. 플레르블랑 도 8,000원 에 요거 하나 있습니다.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구요. 모모카 금도 가격은 8,000원 에 요거 한 포트가 있습니다. 요게 생얼하고 이렇게 같이 금이 섞여져 있구요. 황홀한 연꽃금 가격은 12,000원 에 있습니다. 15cm 풀분 에 들어져 있어요. 12,000원 에 요아이들도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미니백은 가격은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아이들도 자고는 많이 품어주구요. 미니백 백금 인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라색으로 더 예쁘게 물이 들건데 아우 할인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합니다. 요거 살사이에서 자고는 더 많이 품어주고 있구요. 샤이니버거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자고 더 나와 주고 있어요. 예쁘게 붙여져 있어요. 9cm 풀분 에 들어져 있구요. 너우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9cm 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 가격은 만원 합니다. 연봉도 요 4 한 포트가 남아져 있는데요. 얼굴 큽니다. 15cm 풀분 에서 요아이들은 요게 이제 살짝 입장에 요렇게 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구요. 약 흔적도 같이 있지만 요게 요거는 깨끗한데 요거가 이렇게 살짝 요숙 흔적이 있습니다. 벤바디스 가격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무거지면서 요아이들 입장 보세요.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두 포트가 있구요. 네드 크라우스 철화도 가격은 7,000원 에 생얼하고 기본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 7,000 에 있습니다. 미니 고사옹 이 아이들 25,000원 에 있습니다. 생얼하고 철화가 있어요. 15cm 풀분 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에요. 세 포트가 있습니다. 25,000원 하고요. 성형 철화도 요거 15cm 풀분 에서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들 인데요. 가격은 4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브레이브 철화 가격은 8,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수련이고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한 포트 있고요. 8,000원 하고요. 브레이브 철화도 가격은 8,000원 에 한 포트 있습니다. 생얼하고 10cm 풀분 에서 넘치는 아이들의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고요. 집시금도 가격은 만원 에 있습니다. 연두 장미 금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5,000원 하니까 가격이 너무 가격 착하지요. 대비 철화 가격은 만원 에 있습니다. 만원 에 10cm 풀분 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이에요. 생얼하고 철화가 같이 있고요. 아모르 파티 가격 5,000원 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적신 군생 으로 해서 두수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기본 풀분 에 있는 아이들이 5,000원 합니다. 너무너무 가격 착하지요. 플로라빔 브렌트 이러고 브렌티도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신 군생 으로 되어져 있네요. 가격 만원 에 있구요. 핑크밀리도 가격은 5,000원 에 있습니다. 사두로 되어져 있고 삼두로 있어요. 왈도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환협 테슬라도 가격은 7,000원 에 있습니다. 더 이 아이들이 많이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물이 들으면 어떤 모습 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환협 테슬라는 요렇게 진한 색감에 요렇게 붉은 톤이 올라오는 것만 봤습니다. 사이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너누와르 가격은 만원 합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두도 있구요. 너누와르도 완벽하게 굳혀진 아이들 보여드렸는데요. 입장도 통통해지고 약간은 너블리하게 입장도 웨이브가 있으면서 색감 진합니다. 예뻐요. 10cm 부분에 들어져 있구요. 너브 애플도 뭐 이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외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너브 애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 아이는 여기서 또 분질을 합니다. 그래서 두수는 조금 늘어날 것 같은데 요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으면서 7,000원에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달맞이도 가격은 6,000원에 있습니다. 달맞이도 많이 묵어졌죠. 요 아이들도 완벽하게 묵어지면 입장 노즈멘탈이 있습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적신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 굳혀진 아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색감 참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패트리시아 가격 7,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7,000원에 3두로 되어져 있고요. 9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메리벨 가격은 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0cm 풀분에서 요렇게 되어진 아이들이고요. 기본풀분에서 5두로 되어져 있는데 빡 굳혀진 아이들입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세쿤다 바이렌시 가격은 만원에 9cm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색감도 살짝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라카이도 가격은 7,000원에 두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꽃대 일까요? 꽃대 일까요? 번식을 또 하겠죠. 7,000원에 있고요. 오데뜨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묵둥이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는게 훨씬 더 예뻐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무거진 아이들이고요.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와인 군생이 가격 6,000원에 있습니다. 한 포트 남아져 있네요. 삼두로 되어져 있고요. 블랙아이즈도 삼두가 가격 7,000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둥근잎 비추일이 대 가격은 7,000원에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삼두가 되어져 있는 아이 7,000원 하고요. 샴페인도 삼두가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삼두로 되어져 있네요. 블랙아이즈도 가격은 7,000원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삼두나 사두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 7,000원 하고요. 이게 춥스 철화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두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생얼에 철화가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두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엘리어로도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 잠자로 갈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말 색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들 인데요. 이렇게 만원 에 있습니다. 블랙 캐시미어 가격 만 오천 원 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만오천 원 블랙 캐시미어 철화가 이렇게 작은 포트 에 있구요. 메이드 크라우스 가격은 8,000 원 에 있습니다. 9cm 풀분 에 들어있구요.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네요. 레드 탑 도 3 드로 디어져 있는데 7,000 원 입니다. 미니 황비 왕 도 가격은 5,000 기본 풀분 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구요. 블랙 블루 하나 가격은 8,000 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목이 조금 살짝 말라 하는데요. 이렇게 단단하게 굳혀지면 아이들도 핑크색으로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구요. 흥치와 철화가 가격 8,000 원 이렇게 작은 얼굴 3포트가 남아져 있구요. 윈디도 가격 7,000 원 에 3,000 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든 스노우도 가격 만 원 에 있습니다. 5,000 로 되어져 있는데 일단은 다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가격 만 원 에 있구요. 아라베스크 8,000 원 에 2,000 3,000 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구요. 네드폴 7,000 원 에 기본 풀분 에 5,000 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구요. 셀레스트 가격 만 원 에 있습니다. 4,000 로 되어져 있어야 10,000 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요. 넷포트 있구요. 원 모닝 라이트 8,000 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들도 5,000 로 되어져 있네요. 원 존 폴덴시 가격 7,000 원 에 있습니다. 핑크 베라금 가격 8,000 원 합니다. 3,000 로 되어져 있구요. 포 리즌 2,000 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 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줄리아 가격 7,000 에 있습니다. 기본 풀분 에 들어져 있구요. 노블 레드 가격 7,000 에 이렇게 세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활림받아 보세요. 가격 너무 착하지요. 원슬로우 가격 6,000 에 3,000 로 되어져 있구요. 펜조 가격 만 원 에 있습니다. 두 포트가 남아져 있죠. 애들도 있구요. 샷 포트 가격 9cm 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 7,000 에 있습니다. 썬라이즈 아 이거는 합식 군생 으로 되어져 있네요. 4,000 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아이들 있구요. 니카도 이거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안쪽에서 군생 으로 자구는 더 나와 주고 있습니다. 3,000 원 하고요. 메두샤 절하 목등 이죠. 절하 하고 생을 하고 너무너무 예쁘게 있네요. 8,000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파키포리아 도 가격 만 원 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질을 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가을에 또 빨갛게 물이 들겠죠. 두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파키포덤도 요거 이렇게 큰 아이는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이거는 5만원에 사이즈는 20cm 훨씬 넘는 아이구요. 파키포덤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15,000 원에 있구요. 파키포덤 이두도 있는데 2만원에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창들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요런 쿨로라도 도 있어요. 자구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오시게 되면 예전의 가격은 지금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 몸값이 거하게 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또 아이들도 50% 받으실 수도 있구요. 요기 심청이 봉황도 요즘은 봉황이 많이 엮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크림티일까요? 크림티 군생이 요기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요런 군생들은 보기가 조금 드물죠. 오 대단한데요. 한몸으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핑크 여왕도 요 아이들이 색깔이 물이 들면 핑크 마녀하고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핑크 여왕의 색감이 이렇게 좀 진한 색감에 이렇게 핑크 색도 살짝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핑크 마녀는 이렇게 이렇게 진하게 듭니다. 핑크 마녀는 4만원 합니다. 이게 한 18cm 풀분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핑크 여왕은 5만원 하고요. 핑크 마녀는 빨간 4만원 에 있습니다. 4만원 에 크게 되어져 있으면서 다 자리를 잡고 뿌리 내린 아이들이고요. 블랙 캐시미어 이거 철화 가 있습니다. 목등 이죠. 목대 목지라 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완전 대품 가기가 훨씬 수월 하겠죠. 8만원 에 있구요. 할로윈 철화 2만원 에 채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2만원 에 있구요. 바이바 가 5만원 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수 는 많이 있구요. 헤라 가 가격은 2만원 에 있습니다. 15cm 풀분 에 들어져 있구요. 두수 는 6두 8두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15cm 풀분 에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에스메랄디도 가격은 3만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잔잔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거는 얼굴이 조금 큰 아이가 있습니다. 3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롤리폴리가 이렇게 큰 제품이 있습니다. 어우 예쁘죠. 얼굴도 많구요. 많이 붙여진 아이들이에요. 롤리폴리가 두수가 이렇게까지 많은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두수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20cm 가 넘는 아이구요. 가격은 4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꽃 덴목 철화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요. 그래서 풀려서 요거는 이제 분생 으로 되어지겠죠. 요거는 철화하고 생얼이 같이 있는 아이구요. 나나 혹구미니도 가격은 15,000원 에 묵둥이가 있습니다. 두수는 이거는 얼굴이 많이 무거진 아이들이구요. 이렇게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구요. 캐롤 철화도 가격은 18,000원 에 있습니다. 18,000원 에 많이 붙여지면서 빨간 색감 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통통하게 입장 작게 굳혀져 있구요. 페스티벌 철화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요거 생얼하고 철화가 이렇게 있는 아이구요. 요거는 철화만 이렇게 부채꿀 부채꿀은 아니네요. 갈라져 있네요. 이렇게 2만원 에 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구요. 불꽃 여왕 도 요 아이들 두가지 종류로 나오죠. 2만원 에 좀 작은 아이들도 나오고 3만원 은 얼굴도 크면서 요렇게 두수가 많은 아이들 3만원 에 있습니다. 체리 환타지아 2만 5천원 에 4도 15cm 풀분 에 있는 아이들이구요. 새벽 요게 4도 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도 크면서 충수도 많아요. 이렇게 18cm 풀분 에 2만 5천 원 에 있구요. 수연도 2만 5천 원 에 있습니다. 크게 풀을 수연 처럼 있는 아이가 있구요. 잔잔하게 있습니다. 2만 5천 원 에 붙어있구요. 축천 은 이렇게 큰 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통통 한데요. 요게 좀 있으면 탈피를 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통통 하게 있어요. 3만 원 에 이렇게 큰 제품은 3만 원 에 있구요. 아르제 도 있습니다. 아르제 들 또 굳혀지면 색감은 전체적으로 맑은 톤 이 되면서 요 아이들도 빨갛게 불이 들겠죠. 끝 나 이쪽으로 피멍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예쁘죠. 요게 지금 20cm 풀분에 요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있구요. 스타 마크가 오드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일까요? 가격이 2만 원 할까요? 대비 철화도 이렇게 2만 원 에 있습니다. 생얼 이 있구요. 철화가 이렇게 많이 엮여져 있어요. 중간에 생얼도 있어요. 요것도 15cm 풀분 해서 요렇게 많이 큰 아이가 있어요. 화이트 팜 요것도 오드로 되어져 있네요. 아이고 얼굴 예쁘게 엮여져 있구요. 파이어 렌시스 가격은 4만 원 에 있습니다. 얼굴도 크면서 얼굴 많이 굳혀져 입장도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정말 빨갛게 예쁘게 물리 드는 아이들인데 듀수도 엄청 많지요. 이렇게 큰 아이가 4만 원 에 있습니다. 흑 장미 가격은 3만 원 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에서 자구 가 나와 진 거 같아요. 자구 는 요 쪽에 5개 가 있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수영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는 큰 얼굴들이 5개 가 모여져 있구요. 오드리 페어 2만 5천 원 에 있습니다. 한 포트 남아 있어요. 오드리 페어 5두로 되어져 있구요. 마루닐 철화 인데요. 요아이가 이렇게 큰 대품으로 되어져 있어요. 마루닐 이렇게 큰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요기 지금 철화 가 엮여져 있습니다. 3만 원 하고요. 생얼도 같이 있는데 생얼도 굳혀져서 이렇게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3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페어리스 금이에요. 페어리스 금 삼두로 되어져 있구요. 얼굴도 크구요. 삼두 가 2만 5천 원 에 있구요. 크레스티 뷰티 이렇게 대품 있습니다. 4만 원 에 있구요. 파차이 자연 군생 도 여기에 지금 자고 없을까요. 삼두 가 있습니다. 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멕시코 로즈 가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15 센치 부분에서 얼굴 이렇게 큰 아이가 보셨나요. 엄청 큽니다. 앞에 4개 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영 예쁜 멕시코 로즈 가 있어요. 18,000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요거는 뭘까요. 골든 글루 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분위를 해보셔요. 모아서 심어주시면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육두로 되어진 아이들이 있구요. 파나메라 가 가격 4만 원 에 이렇게 큰 아이가 있어요.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구요. 멕시코 로즈 철화 인데요. 가격 3만 5,000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생얼 하고 철화 가 같이 엮여져 있어요. 요것도 묵둥 이죠. 부채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아이들도 있구요. 수영 은 조금 씩은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스타 마크 가 이렇게 묵어져 색감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스타 마크 죠. 이게 원로 일까요. 스타 마크 일까요.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너무 예쁘죠. 묵어져 서 너무 예쁜데요. 요거는 사두로 되어져 있고 요거는 삼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봉옥 근생인데요. 가격은 8만원에 삼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기 꽃대가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꽃대겠죠. 남봉옥도 꽃이 피겠죠. 요거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기 꽃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사둔지 오둔지 조금 애매하게 있는 아이가 있어요.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색감도 살짝 다르고요. 요거는 덫도 특별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8만원 하니까 여기서 할인받으시면 많이 착합니다. 춥스 철화 철화는 아니고요. 이렇게 춥스가 6,7도로 엄청나게 큰 아이도 이렇게 있네요. 무거져서 통통하게 굳혀져 있고요. 말간도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반 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것도 더 맑은 톤으로 되어야 훨씬 더 예쁜 아이들 18,000원 하고요. 알부카 콩코르디아 나는 2만원에 있습니다. 알부카 콩코르디아 는 이렇게 파마머리 처럼 이렇게 되어진 아이고 스피랄리스 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렇게 요 입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꽃은 이렇게 노란 꽃이 핍니다. 대호환 대품도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자구들은 많이 품어져서 이렇게 묵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은 지금 꽃대가 올라올까요? 꽃은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아이들도 꽃이 펴면 예쁘죠. 북내공도 요 북내공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아이들이 1층 1층 계속 꽃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네요. 3만원에 묵둥이라서 아마도 3만원 합니다. 빌루븐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사두로 탈피를 했어요. 탈피를 해서 이게 사두가 8두가 되는 거죠.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요것도 탈피를 했어요. 요즘 보니까 이것도 탈피를 못하면 요렇게 살짝 찢어주면 요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알소튼이 백한대요. 가격은 8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예전에 들어온 가격이기 때문에 8만원에 이렇게 있고요. 차우 바니에 요 아이들도 어머 요거 계시죠.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수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6,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파가의 토링 버그라는 아이는 가격은 있어요. 5만원에 있는데요. 요것도 입술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이렇게 야생 수입인 거죠. 파가의 요거는 3만원에 있습니다. 조금 조글조글한 모습이 있는데 꽤 크죠.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고요. 이거는 위트 버전스 18,000원에 사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옥도 있고요. 마호간이 15,000원에 있는데 요거 탈피를 했는데요. 오 요거 탈피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몇 개가 나와져 있는데요. 레오 파드리 파르디움 레오 파르디움은 6,000원에 두프트 가 있습니다. 오베사도 만원에 요아이가 한 포트 가 있고요. 귀갑 투구라는 아이가 5만원에 이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동그란 것보다는 이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좀 납작하게 있는 아이 있고요. 캐드로스티스 라는 아프리카 식물 인데요. 가격은 10만원에 있습니다. 구구는 조금 울퉁불퉁 하게 있고요. 입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 했고요. 루구사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이것도 탈피를 하면 두수가 더 많아지겠죠. 조금은 작아 작고요. 이것도 이제 빌루븐 이게 빌루븐 인가요? 대형 빌루비 인가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 이거는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귀갑 여기에 키코 귀갑 남봉 인데요. 이건 칠각 으로 되어져 있어요. 칠각 조금 더 귀하죠.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져 있어요. 11만 원에 있고요. 귀갑 이게 키코 귀갑 남봉 육각 육각 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는 육각 이고 더 크게 되어져 있고요. 요 쪽에는 금 이었 있습니다. 노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요것도 묵둥 이라서 요런 분이 나와 지는 아이들 이라고 합니다. 10만 원에 있고요. 회비 옥금도 가격은 12만 원에 있습니다. 골금 으로 도 나와 있고요. 자구 는 지금 보면 3개 는 달아 주고 있습니다. 색감이 정말 특이 합니다. 요런 모습으로 있어요. 1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축 전도 가격 만 원 합니다. 여기에 탈피를 하고 이제 투수는 더 많아지 겠죠. 만 원 에 있구요. 포카사나 몬스터 2만 원 에 이거 한 포트 가 남아 있습니다. 낙 탐 철 하도 요거 가격 2만 원 에 한 포트 가 있습니다. 생 오라고 철 가 같이 있구요. 보건 미트 대품 인데요. 요것도 가격 만 원 에 있습니다. 미니 황비 양 도 요게 3만 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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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하게 또 채워 지겠지요. 이게 다 굳혀져서 가을에 이제 빨갛게 불이 들겠지요. 밴바디 수도 이렇게 많이 있구요. 요게 이제 제스타 아이고 요거 가 제스타 가 아니라 제이드 스타 금 으로 나왔던 아이들 예전에는 정말 몸값 이 거 했던 아이들 이죠. 요렇게 무거 진 아이들도 있구요. 노사로와도 요아이들도 있습니다. 철하나 생일도 이렇게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요런 아이들도 만나볼 수가 있구요.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크게 지금은 물은 이 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요아이들도 가을에 물이 들겠죠.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면 예쁘죠. 요런 아이들도 있구요. 프리수연도 가격은 요아이가 3만원 철하가 3만원 합니다. 요렇게 많이 굳혀져야 되겠죠. 요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요아이들도 굳혀지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 것 같아요. 드라키라 철하도 가격은 만원에 한 푸트 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을에 빨갛게 물이 들겠죠. 레드 샤크라도 정말 빨갛게 드라키라 처럼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 인데요. 오드가 가격 2만원에 있구요. 요거는 3두로 되어져 있네요. 프릴 마디바 돌기 돌기 요아이들도 돌기가 생기기도 하고 안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원에 이렇게 3푸트 남아져 있습니다. 크립스 보니 가격 12,000원에 요아이도 소개를 해드립니다. 크립스 보니 금이에요. 금은 다 들어가져 있어요. 3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3푸트가 있구요. 후레쉬 젤리 인데요. 가격은 15,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다 젤리 젤리 하게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지는 아이들이죠. 완전히 묵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15,000원에 이렇게 3푸트가 있구요. 수연이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3푸트 있구요. 빅레드 철화가 있습니다. 2만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도 1푸트가 있구요. 어큐핑크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두수는 6두 이상으로 되어져있어요. 15cm 풀분에 내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3푸트 있구요. 카시오 적금 군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얗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만원 에 있구요. 나조야 군생 인데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2만원 에 있습니다. 두수는 아주 많아요. 다 묵둥이라서 가을 되면 또 예쁘게 불이 듭니다. 로사가 가격은 12,000원 에 있습니다. 두수도 이렇게 많구요. 10cm 풀분 에 넘치는 아이들 이에요. 서포트 있습니다. 12,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프리메라 철화 인데요. 이 아이들 보세요. 세무라 하고 철화 가 같이 있고 북둥 이에요. 만원 에 10cm 풀분 에 있는 아이들 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오두리 페어 2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두로 되어져 있어요. 요것도 분갈이 해서 다져 지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이 거든요. 이렇게 오두 가 있구요. 디아모 22,000원 에 두포트 있습니다. 사두 오두로 되어져 있구요. 인부리 카타 35,000원 에 있습니다. 이렇게 20cm 풀분 해서 두수 는 이렇게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아이들도 이제 가을 겨울 돼야 또 요아이들도 예쁘게 불이 들겠지요. 파스텔 철화 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생월 하고 철화 가 다 엮여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살짝 노숙 흔적은 있습니다. 2만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불꽃 또 이렇게 15cm 풀분 해서 묵둥 이들 큰아이들 가격은 2만 5천 원 하구요. 파손 아이스도 가격은 15,000원 에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림노즈 가격은 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것도 10cm 풀분 에 들어져 있구요. 순정 2두 가 이렇게 있습니다. 2두 15,000원 있습니다. 3포트 남아져 있어요. 다 2두로 되어져 있구요. 레드벨벳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12,000원 에 있구요. 립스틱 3두 군생 인데요. 가격 8,000원 에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모습이 목둥 이라 색감이 예쁘게 들어져 있구요. 레드로즈 18,000원 한 포트 있습니다. 5두로 되어져 있어요. 얼굴 크게 충수도 많게 되어져 있습니다. 5팔리나 가격 2만원 에 있습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3두 3두 15,000원 2만원 하구요. 요아이들이 25cm 풀분에 들어져 있습니다. 4종은 가격은 15,000원 에 있습니다. 4종이 이렇게 15,000원 에 있구요. 줄리아나 핑프가 2만원 에 있습니다. 육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육두 육두로 되어져 있구요. 슈퍼 미니마 2만원 에 있습니다. 2만원 에 9cm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란시아 1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15cm 풀분에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옷도 빨갛게 물드는데 지금은 성장을 하느라고 색감은 빠져 있는 상태이구요. 핑크루비가 가격은 15,000원 에 있습니다. 15cm 풀분에 들어져 있구요. 블러드런 가격 15,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두수도 많구요. 이 아이들도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15cm 풀분에서 두수는 이렇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구요. 에이핑크 가격은 15,000원 에 있습니다. 요거는 사두로 되어져 있구요. 홍포도 요거 한포트 남아져 있어요. 15,000원 에 묵등이구요. 이렇게 적식 훈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레드 환타지아 2만원 에 사두로 되어져 있구요. 파랑새 가격은 3만원 에 있습니다. 요기가 지금 두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3만원 에 아이들 있어요. 분갈이 해서 놓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로사로 2만 5,000원 에 있습니다. 12cm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요 아이들이 적심 군생 으로 해서 가격이 참 착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층수도 많이 있어요. 2만 5,000원 에서 할인 받으시면 착 하구요. 노지 나 철 한대요. 가격은 4만원 에 있습니다. 둘렌 육두로 되어져 있어요. 물드는 아이 성장을 하면서 색감 살짝 빠졌어요. 요 아이는 살짝 또 들어져 있구요. 같은 포트레도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구요. 스마일 가격은 2만 5,000원 에 있습니다. 10cm 풀분에서 이렇게 통통하게 굳혀져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조금은 특이한 이런 모습이구요. 에이핑크 가격은 7,000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얼굴 너무너무 예쁘죠. 자구들도 성장을 해서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다져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줄리아나 요 철아 가 있습니다. 2만 5,000원 에 있습니다. 줄리아나 철아 요 아이 2만 5,000원 에 요 가격 착하죠. 이 정도 붙여진 아이들 입니다. 큐빅 요 플러스트 금 요거 한 포트 있습니다. 자구도 금이 나와져 있어요. 자구는 일단은 제가 3개 뭐 3개 까지는 보입니다. 자구가 얼굴 크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오 할인 받으시면 대박 너무너무 좋은데요. 라즈아 가 금 인데요. 요 아이도 2만 5,000원 에 있습니다. 많이 묵어지면서 색감도 예쁘게 부드럽고요. 자구도 입장이 다져지는 모습이고요. 레몬노즈 금 인데요. 가격 2만 원에 요거 한 포트 남아져 있어요. 너무 괜찮죠. 외두가 얼굴이 커요. 요 아이들도 뭐 요건 한 단 정도는 가위 집을 내주셔서 요 아이들이 쑥 자랄 수 있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형이 너무 예뻐요. 레드가 있고 요렇게 옆으로 자구가 나와져 있는데 요거 한 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텐트라잼 홈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 에 3두 2두도 되어져 있어요. 분질을 해서 3두도 있고요. 나울금도 가격은 8,000원 에 있습니다. 나울금 8,000원 에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묵등 이에요. 8,000원 하고요. 띵클 마리아금 가격은 12,000원 에 요렇게 2둘로 되어져 있는데요. 많이 붙여진 아이들 이에요. 얼굴도 많으면서 많이 붙여져 있고요. 온슬루 백금도 가격은 만원 에 이렇게 9cm 풀분 있는 아이들 만원 에 있구요. 수연금 가격은 7,000원 에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 풀분 에서 두수 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 하고 같이 있는 아이들도 있구요. 방울 복랑 금 아이들은 15,000원 에 있습니다. 금 하고 띠글 띠글 하게 굳혀져 있어요. 9cm 풀분 에 있는데요. 요거 2포트 가 남아 져 있구요. 마블 금도 3두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어요. 가격은 16,000원 10cm 풀분 에 들어져 있는데요. 3두 도 있구요. 4두 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16,000원 에 소개를 해드리구요. 멋 녹음 요 아이들은 2만 원 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 자국 나왔어요. 자국 하나 나와 있는데요. 2만 원 에서 또 아름 받으시면 너무너무 가격 착 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카 하기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